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은 그렇게 자주 가면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은 참석하지 않는 것. 야당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지요. 대통령실에서는 총리가 이번에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총리가 내놓는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를 보니까 정공기 교수는 이런 걸 레토릭이라고 하죠. 네. 레토릭이지만 저는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정말 틀린 말은 아니고요. 맞는 말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광주민주화운동하고는 다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완전히 민주화운동으로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아서 역사적 평가도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4.3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 진보 역사학계 이런 쪽에서의 해석도 조금씩 다르고 또 제주에 가면 보수 진보 진영의 움직임도 다르고 말이죠.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막 융합돼 있는 이런 사안이기도 한데 물론 워낙 희생자가 많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또 소중하게 이걸 잘 판단을 해서 진행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태영호 의원의 김일성이 지시를 했다 이런 거는 저는 낭설이라고 보는데 4.3이 어떻게 일어났냐냐를 보면 초창기에 남노당 간부들이 주동을 한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4.3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은 다 빠져버리고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이렇게 격상이 되는 이런 희생자 위로가 아닌 4.3 자체가 무슨 굉장히 정의로운 이런 활동이었던 것처럼 이런 거는 또 역사적으로 정확히 평가를 받아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마다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 묵묵하게 지켜보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이미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진보 보수 정권을 막문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 교수님께서 무슨 진상규명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 평가는 평가도록 한 거고 그게 뭡니까?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23년 전에 통과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진상규명, 명예회복 또 화해와 치유에만 집중해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역사적 어떤 진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역사를 다시 23년 전으로 되돌리자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고요. 이건 또 한 번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상처를 덧내는 언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단히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요. 지금 그래서 태용호 최고위원이 됐든 김광동 진실화위원장이 됐든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막말과 왜곡에 대해서 정부가 대통령이 또는 여당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리해줘야만이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서 방치하는 모양새로 화해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저는 판단입니다. 정기란 교수님 말씀이 정말 100% 맞죠. 맞는데 저는 미래의 지향적으로 해석을 하자. 대통령이 5.18도 매번 가야 되고 4.3도 매번 가야 되고 이런 너무 기계적인 횟수에 맞출 건 아니고 말이죠. 4.3 사건도 정말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제주도민들의 80%가 희생된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그 정도로 역사적인 아픈 사건인데 사실은 제가 젊은 시절에 가장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현기영 작가의 순위삼촌을 읽고 제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무려 40년 전에 앓은 사람대요. 저는 관심이 많아서 제주도를 자주 갑니다. 현장도 방문을 해보고 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항상 트라우마 센터 앞에 내리실 분은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지금 이게 70년 전, 80년 전 일인데 트라우마 센터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역사적인 또 아픈 사건이기는 한데 저는 미래의 지향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원론적인 메시지는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일부 극우적인 인사들에 검증되지 않은 발언 이런 발언은 정말 해초리를 세게 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정부가 지나치게 보수 중에서도 극우 쪽으로 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심평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을 좀 봐야 되는데 자꾸 보수 쪽으로 가면 어떻게 선거 치르려고 하느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정광훈 목사, 정광훈 씨와의 그런 논란도 바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정광훈 씨가 이렇게 설치니까 홍준표 시장하고 또 붙었어요. 정광훈 씨가 홍준표 시장한테 이 자식 저 자식 이렇게 욕까지 했더라고요. 참 이 양반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말하는 거 보면 저게 목사 맞나 싶은데 홍준표 시장이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자, 이 앞서서 이제 정광훈 씨가 그랬잖아요. 홍준표 씨 인정할 건 인정하자. 솔직히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해줬으면 정권 교체가 됐냐고요? 안 됐잖아. 지금 와서 광화문을 타격해 최고위원이고 개뿌리고 다 필요 없다. 저놈들은 내년 4월 10일 선거에서 공천 주지 마. 다 잘라버려. 정광훈 씨가 공천 주고 말고 이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 내년 4월에 아마 총선 나오나 보죠. 무차별 그냥 난사예요, 난사. 그런데 오히려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대표한테 지방행정이나 충실하라고 충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이렇게 날리고 이걸 걱정하는 쪽에서도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양반 우리 당에서 쫓아내야 되고 정광훈 씨 이분이 당원이라면 바로 출당시켜야 된다. 제명을 촉구했죠. 김재원 최고. 천하람 순천갑 당협의원장은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광훈 목사가 설치면 비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당 수석 최고위원이 천하통이라는 인물로 추앙하고 있어서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불안감이 드는 상황이다. 이러는데 이걸 또 김기현 대표는 약간 김기현 대표를 홍준표 시장이 비판했죠. 확실하게 좀 해라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에 대해 더 전념하셨으면 좋겠다. 김기현 대표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야말로 정기란 교수 김기현 대표가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죠.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 홍준표 시장을 또 한 방 먹이는 건데 지난 총선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극우 태극기 부대와 결합하면서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전멸 상황까지 갔는지에 대한 교훈을 가져야 된다.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려고 한다면 소위 이른바 정광훈 목사와 같은 이런 세력 어떻게 결별할 것인가 또 이걸 정확하게 선을 그어줄 때만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 것처럼 극우 세력들이 정광훈 목사를 대표되는 극우 세력들이 지금 당내에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보면서 저는 당에 대한 어떤 총선 운운하기 전에 공당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격은 있는 것인지를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씨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누가 더 나이 많아요? 홍준표 시장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광훈이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적기도 하지만 자식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 자식 저 자식? 저분은 막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실제 광화문 집회 석상에서도 저분이 연설을 하면 거의 욕설이 연설의 태반인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진짜 저분이 목회자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김재원 최고가 예배에 참석해서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미국 가서 정광훈 씨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렇게 찬양한 것도 그 영향력을 의식한 거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도움을 받은 거거든요. 김기현 대표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씨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정광훈 목사는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번에 김기현 장로를 밀었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국민의힘 내의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중도층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수를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유승민, 이준석, 이른바 천하용인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라는 거는 훨씬 더 오른쪽으로 훨씬 더 극우적으로 기우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런 국민의힘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분위기를 살피고 이른바 장외의 강경한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극우 세력들이 더욱 준동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정광훈 씨는 본인이 당내에 많게 보는 사람은 한 7, 8만 명 적게 보는 사람은 한 2, 3만 명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원들이 있다 그래요. 그걸 쥐고서 국민의힘을 한번 흔들어보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사실상 이념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력으로서 자리를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요.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비상식적인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9명의 목숨을 안아간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북한이 일으킨 참사라는 거 아닙니까? 정광훈 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광훈 씨가.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미친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친 수준. 이런 사람이 공당의 보수당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당은 이미 정의될 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정광훈 목사는 아마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아예 다루지를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다루면 다룰수록 자극적인 얘기를 자꾸 꺼내고요. 그 자극적인 얘기를 할 때 제도권 안에 있는 정치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건드리잖아요. 안 다룰 수가 있어요. 여당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구시장도 이렇게. 수석최고위원회 가서 머리를 조아렸고. 그런 점에서 대구시장 홍준표가 저는 그래도 제일 용감한 사람이다. 지금 정광훈에게 저렇게 맞장 뜨고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아주 귀에 띄는 번뜩 띄는 게 있더라고요. 팬덤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팬덤이라는 게 원래 아시잖아요. 연예인들의 열혈 추종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 추종하는 팬덤들은 절대로 상대 연예인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불문율이랍니다. 그래야 이게 오래가고 공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파는 오히려 팬덤들이 상대를 건드리는 걸로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더 과시하고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연장선에서 저는 전광훈 씨 같은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금 온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민님. 그러면 다음에는 목사가 대통령 되는 건가요? 남성 박정홍님. 개가 똥을 끊지 국민의힘이 정광훈 못 끊습니다. 그런데 정홍기 교수 이렇게 국민의힘이 자꾸 오른쪽도 너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도 요즘 극우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여러 가지 행동 메시지에서 확실히 이거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느낌이 상당히 강경 보수 쪽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자랑스럽게 저는 보수 패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광훈 목사, 목사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이 이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지금 보수 진영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극렬 지지자들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묵묵히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아주 혐오적인 대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힘 안에 있는 지금 당대표나 다른 모든 정치인들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광훈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홍준표 시장도 어제 페이스북에 반격의 메시지를 냈는데 직접적으로 정광훈을 겨냥하지 않고 돌려쳤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같이 싸우다 보면 완전히 개싸움이 되니까 돌려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옛날에 그런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 얘기 없이 홍준표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상당히 보통의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생각이 되고요. 저는 초창기부터 정광훈이라는 사람을 잘 지켜봤는데 한 4, 5년 전부터 광원에 나올 때 이 사람이 번헤퍼를 들고 나왔어요. 번헤퍼는 제가 젊었을 때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나치에 정한 이런 순교자인데 정말 이미지가 맞지 않은 상욕을 하고 이런 사람이 들고 나온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지금까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란 교수 말대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혐오증을 점점 키우게 되면 앞으로는 선거라든가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과도기계에 많은 보수 진영에 오염을 시키고 해소를 시키고 이런 과정이 저는 걱정스럽다는 거죠. 번헤퍼 목사 말 중에 미친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막혀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갖다가 막 알리고 그러던데 정작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게 온전한가 이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논리적으로 그걸 개량을 한 건데 문재인 정부는 물러가고 본인하고 맞지도 않은 그런 성스러운 신학자를 계속 들먹거리는 것은 뭔가 포장을 잘하기 위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어제 홍준표 대표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유튜브를 봤더니 어제 당일 바로 설교에서 파워 유튜브 신모 씨를 같이 데려다 놓고 홍준표는 북한 노동당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시간 내내 또 이 자식 저 자식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 보고 정말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 공천이나 이런 것도 자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김재원 최고도 가서 그렇게 알람 광고를 끼고 김기현 대표도 한 번 말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 선거에는 당원 한 1, 2만 명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흐름만 있어도 그게 순위 영향을 미치잖아요.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지금 룰을 당원 100%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합리적인 어떤 민심이 당내 경선이나 이런 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극단적인 목소리가 오히려 힘을 얻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총선까지 그렇게 할지 내년 총선에 경선까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아직 결정한 바가 없으니까 만약 내년 총선에 경선 룰까지 그렇게 한다면 실제 정광훈 씨가 특정 지역에서는 그런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죠.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제가 보니 불길한 요소라고 보고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사실은 극우 유튜버나 저런 흐름 태극기부대 흐름하고 단호히 선을 긋고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가 그걸 공격하면서 그걸 소수화시키거나 당내에 발붙일 여지를 안 만드는 이런 전략을 취했었는데 이게 지금 느슨해진 거죠. 그다음에 이준석 쫓겨나고 나서 지금 당 지도부가 바뀌고 나니까 다시 그 안에서 뭔가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저분들이 또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과거의 미래통합당 그때 굉장히 기세를 올렸던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실제 광화문에서 정광훈 씨하고 손잡고서 연설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삭발하고 이랬던 전례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당 지도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그 점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표하지 못하면 저런 것이 저는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총선 전략으로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무당층이 늘고 있다. 나는 국민의힘, 민주당 다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중도를 끌어안으려는 노력 그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통령도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도 다 연장선이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아마 총선 자체를 외면하는 유권자들이 늘지 않겠습니까? 선거에서야 기존의 정당들 외면당하고 외면 안당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 나라가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층들이 늘어야 되는데 그걸 끌어안으려는 정당들의 노력이 사라지고 있다. 더군다나 집권당이. 그건 정말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정기남 교수, 지금 총선 전략을 좀 길게 봐서는 딱 짜서 움직여야 될 그런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총선이 거의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전략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과 소위 여당, 집권당관의 긴밀한 조율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는 양상이다. 대통령은 마치 거북이가 등딱기 속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전통적인 지지층만 결집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또 집권당은 저런 극우 목사 정광훈 씨 같은 거의 미치광이 저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람을 짤라내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휘둘리고 있고 이런 속에서는 전통적인 지지층조차도 저는 담아내기 어려운 것 아니냐. 웬걸 외연 확장은 언감생심이다. 그런데 1년 단위로 보려면 지금 시점에서는 무당층과 중도층의 어떤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총선이 임박해오는 시점에서 집권층의 충성도를 높이고 지지세력의 그런 노력으로 전환되는 것이 통상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건 국정운용도 거꾸로 가고 있고 전략도 거꾸로 가고 있고 그러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저는 아까 심평변호사의 이 표현에 상당히 윤 정부의 단명을 재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서서히 국민의 가슴 속에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저 먼 태평양에서 열대성 저기압의 단계를 지나 태풍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안타. 윤경호 의원,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심평변호사 얘기인데 윤 정부의 단명을 재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것은 조금 경고등이 세게 들어왔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 이상의 의미일 것 같은데요. 아마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는 뜻 있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나 전달이 안 되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 듣고도 그냥 흘려버리거나 이런 측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심평변호사 지난번 전당대회 언저리에 했던 얘기는 탈당이었잖아요. 탈당. 그런데 기존의 정당 체계를 잘 아는 분들은 아니 국민의힘에 그 많이 쌓여있는 자산을 놔두고 주류가 당을 뛰쳐나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마추어 같은 헛발질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분이 아직은 정치를 더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어찌 됐든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려는 뜻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명이라는 그 속에는 우리한테 정말 아까 트라우마 말씀하셨는데 탄핵이라는 얘기가 항상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한 번 대통령을 탄핵시켜본 국민은 언제든지 그 카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위험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현 정부가 너무 국민 전체를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오늘 좀 가장 컸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통님,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지율 떨어지니 대구구장 가서 시구하고 시장 가서 악수하고 그렇게 하면 떨어진 지지율이 오릅니까? 옆에서 조언해 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아서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대나무 통님께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육회 상쾌님,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거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래팔이 그만합시다. 미래 이야기, 그렇죠?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건데요. 육회 상쾌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백옹경 시사 1분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